KBPS 오늘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KD 운송그룹이 추석을 맞이해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된 상품권은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KD 운송그룹이 지난 7일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KD 운송그룹 권호성 본부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천매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상품권은 관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안병영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운송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마음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D 운송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 KBPS 정문필입니다. KBPS 정문필입니다. KBPS 정문필입니다. KBPS 정문필입니다.